안녕하세요. 시그네터의 대발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테븐이요. 짠! 어니볼에서 나왔어요. 와우! 존메이와 시그니처 기타 스트링이에요. 존메이가 쓰는 기타가 실버스카인데 거기에 시그니처에 맞게 네이밍을 했어요. 실버 슬랭키라고.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 세트가 들어있습니다. 세 세트가 한 팩으로. 네. 세 팩이 한 세트. 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케이스도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게이지가 있잖아요. 예사롭지 않은 게이지에요. 그냥 존메이어 시그니처 게이지인 것 같아요. 지금 010이 아니라 010.5에요. 010보다 0.5가 더 두꺼워. 그리고 가면 갈수록 거의 마지막 이제 46, 45 이렇게 되는데 지금 47로 마지막 갈수록 더 두꺼운 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게이지의 그 시그니처. 존메이어는 이런 손맛으로 치는구나. 그리고 존메이어 사운드가 약간의 스트링에서 좀 영향을 받나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팩이 들어있는데 이게 가격대가 지금 49,500원에 되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어니볼. 그냥 일반적인 어니볼 한 팩이 한 8,000원, 9,000원 대인 거 보면 얘는 한 팩의 약간 두 배 정도의 그런 가격대인 것 같은 체감상 같기도 끼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존메이어 시그니처의 톤과 그리고 세 팩이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하면 좀 뭔가 존메이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나 사운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게이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. 존메이어 시레바 슬래키 시그니처 일렉트로 기타 스트링 세 팩이에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세요.